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와 독도 부근 해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당장 오늘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제주와 남부, 동해안이 위험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고 300에서 50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홍지화였습니다.